남파랑길 남파랑길 삶의 순간순간 충무공을 떠올리며 흠모하는 한 도보여행가의 남파랑길 종주기 남파랑길은 우리나라의 남해안을 따라 걷는 트레킹코스다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1470km의 남파랑길에는 충무공에 어리서려 있다 남파랑길의 총 90개 세부코스 중 1에서 47코스인 부산과 경남구간 48에서 90코스인 전남구간 각 코스마다 김명돌 저자가 소개하는 충무공의 일화와 우리의 역사와 삶에 대한 이야기 때론 추위가 때론 눈비가 가로막을지라도 꿋꿋이 두 다리로 걷는 길 위에서 다시금 삶을 배운다 남파랑길 도보여행 그 길 곳곳에는 평생에 걸쳐 본받고자 노력했던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발자취가 서려있었다 길마다 아로새겨진 성웅 이순신의 발자취를 만나다 성웅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인생사를 생각하다 국내출판사의 충무공과 함께 걷는 남파랑길 이야기였습니다 성웅 이순신의 발자취를ünküื่อ zijn